블랑노아라고 하는 지금 홈 앤 쇼핑가가 9만 9천원에 해당하는 목걸이와 그 다음에 귀걸이까지 따라가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지금 이 스왈로프키자의 진주를 쓰고 있는데 프린세스 펄이라고 해서 8만 9천원에 해당하고 있는 주얼리 세트까지 해서 오늘은 백화점에서 보실 수 없는 주얼리 세트까지 두 세트가 더 따라가는데 실제 지금 백화점에서는 시계만 시계에다가 이 배제 바꾸는 것만 해서 20만원이 넘어요. 동일하게 보실 수 있는 최신상입니다. 그곳에 가면 가격도 많이 들고요. 조건도 다릅니다. 주얼리 세트는 언감생신 꿈도 못 꿔요. 27만 9천원 백화점에서 보실 수 있고 저희가 영수증까지 들이밀면서 당당하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홈 앤 쇼핑에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오늘 짧은 시간 보여드리는데 미리 알람 신청하신 분들도 많았고 직전에 딱 한 번 보여드렸거든요.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 벌써 주문 전화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27만 9천원짜리를 오늘 여러분들은 주얼리 세트까지 포함을 해서 몽땅 다 16만원대에서 가져가십니다. 거의 12만원 가까이의 혜택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고요. 이 시계가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방송하고 나서 엄청난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 밴드 때문이었어요. 밴드가 요즘에 샤넬이라든지 크리스찬 디올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세라믹이라는 소재인데 이 세라믹이라는 소재는 막 긁잖아요. 그러면 스크래치가 잘 안 나요. 그리고 광택감이 지금 조명을 받았을 때도 완전히 반짝반짝반짝반짝 굉장히 예쁘잖아요. 광택감이 좋은 데다가 이거는 금속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왜 금속 다 하면 알러지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럴 염려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 무엇보다 예쁘고 요즘에 가장 정말 최신 유행이라서 그렇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이 베젤이 너무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스왈로브스키 스톤으로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게 총 지금 92개가 빼곡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정품의 저가 스톤이 아니라 아운 두피스의 스왈로브스키 스톤으로 부드럽고 경고하고 스틱이 돼 있어서 어디 하나 걸림없이 반짝임이 굉장히 영롱하게 빛 반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은 이 시계 한 가지로만 연출하실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이 베젤을요. 이렇게 지금 뱅글뱅글뱅글 돌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베젤로도 갈아 끼우실 수가 있는데 총 지금 세 가지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하세요. 제가 나머지 한번 쫙 보여드릴 텐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크리스탈 스톤이 달려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오늘 세라믹 베젤이 또 같이 블랙은 블랙으로 화이트에는 화이트로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메탈 로고 밴드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 베젤만 뱅글뱅글해서 왜 단추, 나사 돌리듯이 아주 쉬워요. 이렇게 빠져요. 빠지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이렇게 그냥 끼워가지고 돌리기만 하면, 나사 돌리듯이 돌리기만 하면 시계가 같은 밴드지만은 어떨 때는 크리스탈 베젤로, 어떨 때는 세라믹 베젤로, 어떨 때는 메탈 로고 베젤로 해서 같은 시계지만 느낌 다르게 해서 세 가지로 연출이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럼요. 분위기에 따라, 그날 기분에 따라 지루하지 않게끔 세 가지의 워치를 여러분 소장하는 듯하게 베젤로 교환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갖고 계시면 지루하지 않게끔 다양하게 활용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요즘에 이제 겨울에도 니트 입을 때도 사실 실내에서는 코트 안 입고 있으니까 우리 여자들이 뭔가 움직일 때마다 손목 라인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잖아요. 그럴 때 이런 세라믹 밴드로 해서 반짝반짝거리는 시계가 있으면 너무너무 돋보일 것 같은데 그런데